네 저는 힘든 건 없었고요 행복한 작업이었습니다 저 다시 할게요 평소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평소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모든 건데 시간이 저도 중간에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성유리씨 같은 경우는 전에 되게 활달하거나 밝은 캐릭터로 연기 많이 하셨었잖아요 이번에는 오히려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되게 강인한 캐릭터로 보였어요 정말 멘탈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어떤 부분에 가장 이끌려